xsfm 입니다 p o d e r a 오늘은 콜롬비어스 프리모 어떠세요 적당히 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아련한 단맛 부드러운 향과 맛의 최고급 마일드 커피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콜롬비아 수프리모 광고 나가는 동안 에디터가 후왕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30대한테 놀림당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후왕은 그냥 흔한 라틴 김서방의 이름이죠 돈 후왕? 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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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돌려야지 팬이 귀척하면서 돌아가는 소리를 나타낸 의태여 같기도 해요 나도 후왕 안 쓴다 요새 늙은거 너무 재밌어 자 우리 노래방 코너 사연과 아바타 보러 갔다가 영화 끊긴 사연에 이지영씨가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리모와 어린이입니다 저는 최근 아동미술교사 알바를 시작하여 약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다양한 어린이들과 수업을 하던 중 생태학적 지식에 혼란을 주는 순간이 찾아와 일기 같은 사연을 남겨봅니다 보통 50분씩 한 명에서 다섯 명 사이의 어린이들과 수업을 하는데 오늘 오후에 말이 많고 난가? 활달한 초등 3학년 어린이와 과목하고 차분한 중2청소년 2명을 수업하던 중이었습니다 둘 다 여자아이예요 저는 아이들과 편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쩌다 초삼 아이에게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이 저희 집은 마리모를 키우고 있어요 마리모? 마리모를 아십니까? 몇 년 전에 반려식물? 반려해조류로 유행했던 동그란 녹색의 해초 덩어리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일단은 일본 관광지에서 파는 녹차 얹은 찹쌀떡 이런 것처럼 생겼고요 난 해캄이라고 생각했어요 해캄 같아요 우리 다연시간에 배우고 그리고 옛날 만화 보고 쓰는 내 친구의 보면 다락방에 가면 나타나는 먼지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거랑 닮았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유행해요 감자 머리에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서 깎는 그런 인형들도 좀 있었고 유행이라 여기저기 문구점에서 많이 팔고 있었기에 잘 알고 있었죠 아 문구점에서도 팔았어요 마리모를? 전 교보문고 같은 데서 파는 작은 유리병에 담긴 작은 마리모를 떠올리며 참 귀여운 걸 키우고 있구만 흐흐 생각했어요 아이 그 마리모는 60살이에요 할머니가 20년 전에 가져오신 거예요 그럼 40살 때까지는 어디서 살았어? 크기도 주먹만 해요 거의 그 용문사의 천년 은행나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너무하군요 정일품 그거 이번에 태풍의 반 쪼개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봤어요 충북의 유일한 자랑이었는데 뭘 또 유일한 자랑이야 그거하고 빠가사리밖에 없어요 올갱이? 올갱이 정일품송 빠가사리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싫어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던 아기자기한 이미지와 달리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 마리모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아는 게 많거든요 아이는 제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고 너무나 디테일한 설명에 장난이나 동신보다는 진중한 실화의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그 마리모는 이름도 있고 조명이 나오는 수조도 보유한 풍족한 내 집 마련 마리모더군요 그게 그 왜 키우는 분은 수조에다 해가지고 여러 개를 넣어놓고 그러면 이쁘잖아요 물론 저는 보고 있으면 떡국에 넣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게 풀면 매생이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 상식을 뛰어넘는 답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 우리 집 마리모는 암컷이에요 이야 또 지구 편평론자 한 명 나왔죠 암컷? 해초가 성별이 있나? 해초 덩어리가? 저는 이때만 해도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해초에게 성별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모가 암컷이야? 그럼 수컷 마리모도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 네 수컷도 있어요 둘이 같이 두면 번식해서 마리모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게 식물법정에 갈 수 없거든요 죄를 지어도 얘는 그때부터 저와 옆에 조용히 그림을 그리던 중2학생이 같이 얼음이 되었습니다 중2학생은 당황하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지식을 얘기했습니다 중2학생 그 마리모 갈라진 틈이 분리돼서 쪼개지는 게 번식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린이가 에이 그건 가짜 마리모고요 진짜 마리모는 암컷 수컷도 입고 번식을 해요 거짓말을 하기 위해 마리모를 지금 이분법적으로 저희 집엔 60년 된 할머니 마리모 한 마리가 있어서 번식은 못해요 아 또 이렇게 노인 혐오 너무 자신 있게 진실인 것처럼 말을 해서 중학생과 전 대혼란욕이 시작했습니다 그죠 아이들의 문제는 이거예요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그 이후에도 진단 같은 썰풀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중 인상이 깊었던 마리모 이야기들은 마리모가 사료를 먹는데 사료가 엄청 비싸서 얘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가로열고 사료가 특수 액체라고 합니다 조명도 하루 종일 켜줘야 하고 사료도 줘야 해서 돈 진짜 많이 들어요 조명? 한 달에 10만 원은 좋게 들어요 물고기 키우는 게 오히려 더 쌀걸요? 저는 조명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보통 빛 받으면 더 잘 크긴 하겠네요 플랑크톤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정도 마리모가 귀찮은 건 더울 때 죽는다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좋다네요 본인이 좋아하나 봐요 그거 말고는 대단히 보통 마리모는 잘 안 움직이는데 저희 집 마리모가 유독 성격이 독특해서 밥 줄 때 되면 위로 올라오고 움직여요 마리모가 떠오를 때 소원을 빌면 아니 이러다 환당고기 쓰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점점 저도 100점밖에 해달라고 빌었는데 진짜 100점을 받았어요 단 하루에서 3일 내 소원만 가능해요 몸 미리는 안 돼요 일단 대통령은 안 좋아하겠네요 와 커서 뭐가 될지 참 대통령 마리모는 똥도 싸요 몸 어딘가에서 똥이 분출돼요 그래서 물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해요 뭐 수생식물 기를 때 물을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건 맞죠? 아니 물갈이면 어차피 몇 주에 한번 확인 안 그러면 냄새 나니까 마리모도 죽을 수 있어요 뭐 이건 진실입니다 죽으면 주변에 노란물이 나와요 점점 무슨 성게알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때되면 올라오고 딱 쪼개가지고 성게알을 파면 노란물이 나오죠 문구점에서 파는 건 거의 가짜예요 잠깐 아까부터 진짜 가짜 구분하는 게 이 습관은 래퍼냐? 진짜 마리모는 이마트 같은 마트에서 팔아요 어째 애가 사고가 우파적이다 했더니 제가 이마트 내에 신세계 팔아주려고 이거 팔자 열대어 팔고 반려동물 마트에 그런 섹션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많이 팔리지는 않는데 어린이들을 모객하기가 좋대요 애들이 거기 코앞에서 계속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가야 되고 그러면 그 고객들은 15년 후에 혼자 집알로 오게 되죠 제가 비교해보려고 문구점에서 유리병 마리모를 샀는데 둘 다 만져보면 촉감이 달라요 아니 개체들은 다 다르지 이거는 파래와 매생이의 차일까요? 파래는 좀 뻣뻣하고 매생이는 보려보드라고 문구점이 좀 더 딱딱하고 아 파래 우리 마리모는 부드러웠어요 선생님도 키우실 거면 마트에서 사세요 정용진 회장의 자식 같은 심원훈 이거 진짜 결국 주제는 신세계 마케팅이었어 이게 뭐야 등등이 있었는데 이게 텍스트로 보면 어린아이의 허풍 같아도 현장에서는 진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말투였어서 우리 이게 선생님들께서 정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군들 중에 되게 일상적인 말투로 허풍 잘 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예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교육자들의 역할이긴 하죠 왜 저렇게 거짓말을 정말 리플리 증후군 수준으로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겠죠 뭐 결핍이든지 뭐가 채워지지 않았던지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상담교사들도 그렇고 이건 사실 사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60년대 마리모를 구경을 못했으니까 근데 마리모는 100년쯤 살아봐요 정말로 아 그렇대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써있네요 100년 이상 산대요 거북이가 한 2, 300년 살지 않나요? 거북이도 그렇게 오래 산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 요새 유튜브에서 거북이 가끔 쳐다보는데 그렇다고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나보다 더 살면 누가 책임져요? 그때는 한강에 방생 한강에 절 있어요 방생 전문 네 초파일에 방생하잖아요 한동안 문제 됐었거든요 붉은기 거북이 외래종이어서 이걸 방생을 자꾸 하는 거예요 불자들이 그러는 바람에 토종 식생대를 망가뜨린다 그런 얘기도 있고 방생을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전에는 식약처에서 좀 돌아다녀야 되겠네요 네 뭐 풀어주세요? 이번에는? 해가지고 막 그리즐리 풀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 제가 어릴 적에 아프리카 붉은기 거북을 키우다가 어린 마음에 개를 집어다가 군붕어가 있는 어항에 넣어가지고 몇 시간 뒤에 피바다가 됐죠 포악하죠 잉어도 생각보다 포악해요 저 잉어 30년째 살아요 우리 작은 집에 나중에 갔는데 좀 무서워요 영물 같아가지고 거북이는 상위상위 포식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점점 빠져들고 신뢰가 가더라고요 내 상식이 무너지는 느낌? 과연 이 어린이네 마리모 할머니는 의지를 가졌으며 수컷 마리모와 교미가 가능한 자연산 마리모일까요? 우리 좀 더 마음을 열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의 성별이 꼭 한 가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들도 생각하다 보면 또 아 이거 이게 되나? 하고 이렇게 해봤다가 왜 벼가 암수 구분이 없어서 자가 수분하는 그래서 꽃보기 굉장히 어려운 작물 중에 하나거든요 식물 저도 식물 좋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마리모에 대한 이런 아주 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수조를 다루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걸로 알아요 귀둘 데가 없으니까 팟캐스트를 들어야 되잖아요 마리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후기를 좀 남겨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마리모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과 이 썰을 나눠보고 싶은 팝입니다 좋아요 그렇게 엄청난 사연은 아니지만 신기한 장르의 이야기여서 적어보았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 이지영 씨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아마 요파 씨 사연을 잘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쑥 넣고 아유 그 애 좀 뻥심해 이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기회를 기울여서 주로 우리 청취자들은 관찰력이 뛰어난 양반들입니다 아이들한테 계속 말을 유도하는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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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제가 이제 수조가 집에 없은 지가 한 30년 돼가지고 수조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그때 하긴 유행이었어요 이게 어항을 가져다가 수조관을 갖추는 게 이제 좀 중산층의 상징? 아버지가 되게 열렬히 그걸 하셨었어요 우리 엄마도 다른 집 가서 보고 와서 그거 되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아빠가 거기다가 고등어 같은 거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치왕! 그래가지고 그냥 안 했어요 그건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보관하는 거잖아 먹는 거 아니면 우리 아빠 안 키우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빠는 세상의 모든 가축은 식용과 비식용으로만 낳은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 금붕어 같은 거 아유 저 먹잘 것도 없는 거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옛날 어리신들 많이 그랬죠 자 이지영 씨의 사안을 들으시고 마리모에 대해서 말을 거들어 주실 투머치 토커들을 모집합니다 후기를 보내주시고 첨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